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소셜미디어 활용 리스크 프로파일에서 플랫폼의 멀티성, 확장성을 하면 그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발생되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어떠한 범위 어느정도까지 확장 할거냐 멀티성을 어디까지 할거냐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방대하게 엔스크린 점체를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엔스크린이거든요. TV도 될 수 있고, 스마트 TV도 될 수 있고 또 옛날 안드로이드 프로부터 누가 이런 버전별로 다 할건지 그 부분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범위는